아 임형 나 수는탑 받을 때 말고 내 돌고 있을 때 저사람들 다 줄을 때 사운드가 들렸어야 되는데 왜 안 들렸지 이번역은 밀리터리 베이스 밀리터리 베이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뒤쪽입니다 간다 그래 간다 간다 그래 간다 안갈수도 없고 진짜 미리따리 베이스 미리따리 베이스 미리따리 베이스 자 안갈수도 없고 진짜 설마 또 나온다고 그거? 요놈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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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장치 좀만 버텨 나 곧 이사 갈거니까 좀만 더 버텨 유튜브 켠 줄 알았잖아요 내가 갈까? 내가 갈까? 안가도 될거 같은데요. 삼각가발 까지 들고 왔는데 뭐 갈 필요있습니까? 이쪽도 끼고 이것도 끼고 할배도 끼고 이것도 먹고 엠포까지 먹기 아네 AK 쓸까? 아 우리 스스로 벡터 지원 벡터 쓸까? 아 벡터 영상 너무 많은데? 아 고민되네 못쓰지 여러분? 벡터랑 AK 둘 중 하나 골라봐 벡터랑 AK 아 벡터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나 진짜로 왜 이렇게 쓸까? 아 벡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쓸때마다 내가 치킨을 먹어서 솔직히 이건 제 탓이 아니라 벡터가 좋은 탓이에요 진짜 벡터는 이 중에 저 싼 옷 갈건데 싼 옷 가서 쓸게요 지금부터 30초 내로 핫 붙여져서 엠포에 달고 게임 플레이하면 1억 콜 30초 시작 레드존 넣었죠? 날았다 알았다 어 1억이면 저 박스 사러 가야겠는데요 시장님 나 박스 사러 가야겠는데요 이거 어 박스 사러 가야겠는데 시장님 1억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국민은행 최후랑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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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시장님? 맥라렌 계약하셔가지고 뭐 언제 나온다구요? 몇 달 뒤에 나온다구요? 720S? 옵션 추가해서 4억 얼마요? 뭐라구요? 뭐라구요? 얼마? 9999만원 남았네 아 아 시장님 감사합니다 장난인거 알죠 시장님? 장난인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어? 이럴때는 잘해요 여러분 이럴때는 잘해요 이럴때는 잘해요 이럴때는 잘해요 솔로 맞추진 않겠지 주위로 간다 진짜로 어어어? 배를 맞춘다고? 어어? 두방 맞췄어 예? 에에에에? 세방 맞췄어 어? 네방 배를 썼는데? 배를 맞추는 것만은 잘 썼는데 요거? 어어어? 아 아 잠시만 현상금 걸렸음 잠시만요 씨 가진것도 없는데 현상금을 건다고? 아이씨 어 겁나야 썼는데? 지나가는 배를 여기서 다섯방을 맞춘다고? 잡으러 갑니다 카고팔 자 얼굴을 못봤지만 오? 오? 가는길도 험난하겠는데요? 보인다 카밍해라 오케이 혹시 무슨 애들이 여기에 있냐? 무슨 생각은 왜이래? 저기 있어? 뿜 . . . . . . . . . 이거 옛날에 빼셔도 되지 않나요? 옛날에 그거 버럿 내일 경기 화이팅 하세요 물결표 물결표 자주는 모소지만 다음에 또 오면 아는 척 하겠습니다 물결표 하하하 아 다 뒤에서 넘나보네 이 새끼 뒤졌어 돼지라뇨 미남이시잖아요 물결표 물결표 아 보전기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생방송은 처음 와보네요 ㅎ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대체 대답 못 해드린 거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잘 해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인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옵니다. 앞에 있어요. 뒤에 옆에 다 있어요. 지금 어그 죽었어. 어그가 저기로 붙었나보다 어그 죽었어요. 뭐 차 밖에 없는 거 알아? 여기 가야겠다.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조금 지비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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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쇠발 것을 낸다고 가빠께서 죽었나 우와 가빠가 얻긴 없었거든요 아 위치 알고 일부러 빠진건데 보고 있었구나 보고 안쌌구나 이러면 그럴수있어 뭐야 관전버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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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아까 그사람이네 어그 잡은사람 그사람인거 같은데 맞네 어그 잡은사람 핵이네요 내 위치 알고 일로 안온거네 핵이네 내 위치 알고 안온거네 내 앞에 있던사람이요 내 위치 알고 안온거야 이 사람 핵이네 핵이네 야 여섯발 컷 이거 세발에 죽은거에요 다섯발 쏴지면 핵무새라고 하지마 핵무새라고 하지마 어 이러니까 핵이라고 오심을 하지 어 핵무새로